KG 모빌리티가 스포츠 유틸리티차 토레스의 유럽 시장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토레스 론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토레스는 지난해 7월 국내 출시된 모델입니다. 지난 3월 단일 모델 기준으로 KG 모빌리티 역대 월별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상반기까지 내수 시장에서 총 4만 8,259대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중남미 지역을 시작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올해 하반기 전기 SUV인 토레스 EVX의 국내외 시장 동시 실시를 검토 중이며, 발칸반도 등 신흥시장 진출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KG 모빌리티는 올해 4만 8,259대의 판매고를 KG 모빌리티는 올해 4만 8,259대의 판매고를 보자. KG 모빌리티는 올해 4만 8,259대의 판매고를